아 또 사스키가 아닌데? 나루토가 이겼네? 뭐야 뭐야 나루토가 정신 먼저 들었으니까 이긴거지 왜 나루토가 정신을 견뎌? 나는 죽을 수 있는지 내가 지적을 위해 다짐을 견뎌 누구든지 내가 지적을 견뎌 나루토 같은 친구가 있긴 있어야해 진짜 그런 친구 있으면 진짜 그 정도 집착해주는 친구 하나 있으면 세상 성공한거지 사스키 같은 친구 있으면 문제있지 가속차단해야지 저런 친구 있으면 그 정도는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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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인가요? 그런 건 말은 설명이 가능하네 하지만 당신의 그분을 고자고자 하는 곳을 보고 왜 내가 가르침 가르침 그렇게 나는 불구하고 그 정도가 나는 그분이 그분이 넓는 하나 나루토 나는 내가 그분이 나는 그치, 둘 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되게 닮았죠. 산 방법이 다른거지. 자긴 서로 첫 키스 상대지, 얘네가. 서로의 자자니까 그의 일을 따로 결혼된 것입니다. 나는 매일 그의 삶을 부르는 일을 맞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의 일을 사랑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나나뺐한 것을ç의 가족을 누르는 것입니다. 뭐야 사스케도 약간 개익기가 야 사스케도 안그런척하고 지금 나도 사실 너 좋아해 이거네 예 숨겨왔던 나의 오 날 밝았어 근데 얘네 안죽나? 되게 막 죽어가는데 어 이 봉돌렘한테는 뵈서 천개로 팽가기 감사합니다 오 사스케가 사스케가? 사스케가 졌대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감동적인 장면을 왜 근데 사스케는 여기서도 또 같이 잘해볼 생각 안하고 자기가 죽을려고 그러네 자기가 죽을려고 그러네 사스케는 근데 나 이쯤 돼서 좀 궁금해지는데 아까 사스케가 가뒀던 미술들 어떻게 되지? 지폭천성 그거 도에 갖췄던 미술들 빠져나 네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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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스케가? 사스케가? 야, 손 왜이래? 팔 잘린건가, 지금? 야, 이거 오랜만에 듣는다, 천둥벌거숭이 이거 오랜만에 듣네요 아, 저 말 명언 아닌가? 천둥벌거숭이 저거 팔 잘렸구나 야, 빨리 치료해, 치료나해 울지말고 오, 사스케 눈이 착해졌어 오, 저 돌손이 또 이렇게 부서진게 저렇게 돼있네 아, 저게 화해인인가? 오 야, 연출 진짜 잘 만들었다 이제 엔딩각인가? 와아아아 여러분들 이렇게 나루토 질풍 이거 뒤에 또 엔딩있나? 와, 또 깼네요 이거 뒤에 뭔가 연출 나올거 같긴해 그치, 뒤에 더 있지 그래, 그래, 있을거 같애 이대로 끝날리가 없지 보통 이런거는 엔딩 다음에 요거 이제 인트로 인트로가 아니지, 아웃트로라 그러나? 어쨌든 이거, 크레딧! 크레딧 올라간 다음에 뭐 나오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화면에 있는 업버튼 지금 한번씩만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크레딧 끝나면은 뒤에 이타치 이 장면도 명장면이었지 아, 이타치가 진짜 명장면이었지 저것도 지라이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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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하고 싸울때 그 꼬챙이 꽂혀서 죽는것도 진짜 아 이런 맛을 xualitas 손님 모드 이거 대사가 졸라 오글거렸대 내가 포기하는 포기하는거 뭐지, 뭐지 뭐였지 내가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지마 암튼 엄청 우울거리 대사 있었는데 아 내가 포기하는 것을 포기해라 풍든 주둥아리술 여러분들 요거 나루토의 나루투미스톰3부터 시작해서 4까지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오늘 한 것도 이제 내일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뭐 이렇게 재밌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또 영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거 크레딧 다음에 나오는 영상 한번 보죠 1,2는 PC버전이 없고 그게 아마 콘솔 버전으로 있대요 그래서 저건 저는 못했고 3부터 진행을 했어요 질풍전부터 원숭이님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2도 좋다고? 아 내가 콘솔이 있었으면 2도 했을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게 3부터 해요 바로 스팅가면 구매할 수 있으니까 컴퓨터로도 뭐 사양도 그렇게 높지 않고 액션도 좀 재밌고 내가 원피스 해적무쌍 시리즈도 한번 했는데 뭐 만화의 진로 따지면 모르게 비교가 불가하겠지만 게임 자체는 나루토가 더 잘 맞는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은 어제 여러분들 그게 지렸어요 여러분들 밤가이 봤습니까? 밤가이 이 나르티미스톤4에서 밤가이 연출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원래 애니에서도 멋진 장면이긴 한데 와 밤가이 미쳤습니다 진짜 밤가이 어제 와 시청자분들이 다 포스 최강은 밤가이였어요 아무리 뭐 마지막에 뭐 카구야 나오고 뭐 해도 마지막은 진짜 최고 포스나는 기술은 밤가이였어 밤가이 과연 여기 무슨 영상 나올까 보르토 나오나? 보르토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화해인이죠 화해인 어 여기 싸운 다음에 뒤부분이네 화해인 맺었네요 지금 지금 오른쪽판은 제츠됐네 제츠 좋아 과연 뭐가 나올지 프로듀스드 바이 반다이 남코 야 우리 애니로 밤가이 한번 볼까? 밤가이 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가 아니냐 이거 밤가이 짤이 엄청 많을텐데 짤이 엄청 많을텐데 화해인 아 여기 나온다 영상 나온다 그래 기다렸다 뭐야 씬이 하나 더 있네 유대라는 아예 제목 달린 씬이 있네 여기 아까 그 번데기 되는 어 얘네들 다 살려주네 가이 나왔네요 가이 나왔네요 양발은 못대네 희나타 아우 희나타 착해 착해 착하고 이뻐 오 여우 오는 순간부터 킬러 비가 너무 조용히 없어졌어 그저 킬러 비가 어느 순간부터 안보여 얘 또 놀러왔나봐 어? 전쟁이 후같은데? 후? 어? 나루토 의상이 좀 바뀌었다? 오? 카카 후가게 됐어? 야 카카시가 혹하게 됐네 아 7대가 나루토가 그러면 6대가 카카시고? 아 얘 또 마다라가 될 것 같은데 왠지 또 떠나? 아 극혐 진짜 질척이지마 질척이지마 아이 또 사스케 또 미.. 이러니까 또 사쿠라가.. 이 새끼 아니 손가락을 이마에 대는게 아니라 치도리를 이마에 대야지 치토리래요 오? 오? 사스케 사스케 사스케가 어쨌든 떠나나보네요 왠지 마다라가 옛날에 마을 떠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 네? 야 마지막에 개오글거리면서 요렇게 잘생겼다 유대 끝 이제 진짜 엔딩인가보네 여기 아 더 있다고? 되게 많네 더 있대요 더 있대요 여러분들 아 히나타가 작가 첫사랑 이미지라고 작가 첫사랑이 백내장이었나? 그렇구만 아이쿠이 하얗잖아 아이쿠이 하얗잖아 허허허 아 저 팔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대로 나왔어야 되는데 아아 검정새로 나와서 좀 임팩트가 부족해 빨갛게 막 피 막 철철 나오게 막 이러야 되는데 아 히나타는 뭐 그래도 이쁘죠 네 내 스타일은 이노야 이노 이노 좀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 요렇게 두루마리 마무리하면서 아 크으으으.. 나루토 이야기 야 마지막에 지라이하.. 안 나오네 더 있나 본데? 이게 안 끝나는 merimiento 보면 더 있나 본데 지금? 설마 막 외전이라고 해서 하나 더 나오고 막 이런거 아니겠지? 또 나오네요 뭐야 이거 끝날거 같으면서 안 끝나? 새로운시대 누가 낙서했다 오오오 얘 얘가 그거 아니야 보루토? 나루토 아들 얘 보루토 아니야 보루토? 얜 누구지? 얜 누구지? 나루토를 했을때나 똑같네 오오 나루토 아 방금이 사스케달이라고? 오오 사스케랑 사쿠라랑 결혼해요? 아 진짜? 결국엔 결혼해? 근데 사스케 여기 없잖아요 기러기엄마 됐네 기러기엄마? 진프라 기러기엄마 된거야? 오 사스케 오 약간 점점 마다라 닮아 외모가 나루토 나루토 호카게 된건가? 아 되게 밑밥만 보여주네 보루토를 보라는거죠 이거는 나루토 질풍전 나루토 미스톰 끝 오 더있어? 아니구나 다 깬거구나 지금 스토리 달성율 100 오 다 뒀다 아이템 뭐지 이거? 나 본거죠? 지금 이거 이거 본거지 지금 칠대 호카게 나루토네 나루토 본거구나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나루토 미스톰 4를 여러분들과 한번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3일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초반엔 좀 스냅샷 위주로 이제 좀 진행이 돼서 좀 실망이 컸는데 마지막에 연출이 지렸네요 제작비를 마지막에 다 벗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영상은 제가 다 유튜브에 올려드릴테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루토 미스톰 4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